basic but useful Korean nouns for beginners part 2 리을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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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 것이 좋아요. 라운지 라운지 비행기에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라이벌 비행기에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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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팀은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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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칭 이제 제품 런칭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제품 런칭을 준비하고 있어요. 레몬 저는 레몬차를 좋아해요. 저는 레몬차를 좋아해요. 레스토랑 오늘 저녁은 레스토랑에서 먹어요. 로봇 이 회사는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룰 룰 이것은 우리 반의 룰이에요. 룸메이트 룸메이트 저의 룸메이트는 매우 깨끗해요. 저의 룸메이트는 매우 깨끗해요.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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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좋은 리듬이 있다.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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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텔레비전 채널을 바꿀 때는 리모컨을 사용하세요. 텔레비전 채널을 바꿀 때는 리모컨을 사용하세요. 립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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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립스틱을 사용하세요? 어떤 립스틱을 사용하세요? 랜선 랜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랜선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랜선이 필요하다. 라면사리 라면 사리 라면 사리를 넣고 끓인 국물이 맛있다. 라면 사리를 넣고 끓인 국물이 맛있다. 면 마 그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망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요. 마 마 마 우리집 근처에 말을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집 근처에 말을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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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매운맛이 있어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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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어디에서 자르는 것이 좋을까요?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어디에서 자르는 것이 좋을까요? 못 제 머리카락은 매우 길어요. 제 머리카락은 매우 길어요.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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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물 안에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세요. 이 동물 안에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세요. 먹 먹 먹 그의 사일은 멋있어요. 그의 사일은 멋있어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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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판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메뉴판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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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메모해 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메모해 놓으세요. 면도기 면도기 면도기가 없으면 이젠 못살아요. 면도기가 없으면 이젠 못살아요.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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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이 어려워요. 면접 면접이 어려워요.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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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은 정신 건강에 좋아요. 명상은 정신 건강에 좋아요. 명함 명상 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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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함을 받아가세요. 제명함을 받아가세요. 문 문 문 문 다음 주에 모임이 있는데 참석하실 건가요? 다음 주에 모임이 있는데 참석하실 건가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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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모자를 써야겠어요. 오늘은 모자를 써야겠어요.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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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은 모자이크로 만들었어요. 이 그림은 모자이크로 만들었어요.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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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목걸이를 잘 어울려요. 그녀는 목걸이를 잘 어울려요. 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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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꽃 중에 목련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꽃 중에 목련이 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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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목소리는 참 좋아요. 목소리 그녀의 목소리는 참 좋아요.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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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목욕탕이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목욕탕이 인기가 많아요. 웅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에 이어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에 이어요. 비어 파다 파다 바다 바다 바다가 보고 싶어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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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바지를 입을 거예요. 저는 오늘 바지를 입을 거예요.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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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버지는 유명한 박사입니다. 제 아버지는 유명한 박사입니다.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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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어요.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어요. 밥 밥 밥 밥 먹으러 가자 밥 밥 먹으러 가자 빵 빵 빵 빵 이 방은 넓지 않아요. 이 방은 넓지 않아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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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우는 연기를 정말 잘해요. 그 배우는 연기를 정말 잘해요.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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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배추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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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좋아하세요. 벌레 버섯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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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가 싫어요. 벌레가 싫어요. 벌only 범위 이 연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연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법원 법원에서는 정의를 위한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에서는 정의를 위한 판결을 내립니다. 베개 베개 이 베개는 정말 편해요. 이 베개는 정말 편해요. 벽 벽 벽에 그림을 걸었어요. 벽에 그림을 걸었어요.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제 별명은 팥쥐예요. 병 물병을 가져와요. 병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예정이에요.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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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방에서 복도까지 거리가 멀어요.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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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요청해야 해요. 복사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요청해야 해요.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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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를 좋아하세요. 복숭아를 좋아하세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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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서는 매일 나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 부모 부모님께서는 매일 나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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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더워서 부채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부 부 부 북 북소리가 들리네요. 북소리가 들리네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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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입니다. 비 비 비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가세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가세요.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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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시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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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침에 항상 사과를 먹어요. 저는 아침에 항상 사과를 먹어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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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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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도 돼요. 사진 사진 찍어도 돼요.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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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요? 상상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요?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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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무서워요. 상어가 무서워요. 상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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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자는 무거워서 나 혼자서 옮길 수 없어요. 이 상자는 무거워서 나 혼자서 옮길 수 없어요.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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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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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샴푸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줘요. 이 샴푸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줘요.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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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반 요리책을 선반에 꽂아 놓았어요.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맡고 있어요. 세탁 오늘은 세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 소리 아기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기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손목 손목 손수건 눈이 따끔하니까 손수건으로 살짝 닦았어요. 수건 수건 수건으로 물을 닦으세요. 수건으로 물을 닦으세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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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은 여름에 잘 먹는 과일이에요. 수박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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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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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수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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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숟가락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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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요. 습관 습관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노력해야 해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노력해야 해요. 슬픔을 이동하니까요. 슬픔 슬픔 인정 척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슬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슬픔 시계 지금 몇 시예요? 시계를 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시계를 보세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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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This is the end of today's video. Don't forget to push, like, and subscribe.